단일 999 예심찾기. 2023년 10월 19일. 하나님 오늘은 목요일입니다. 목요일마다 제 아파트 앞에 장이 섭니다. 주위에 슈퍼는 있지만 큰 재래시장이 없습니다. 목요일마다 장을 서지만 그 가격이 결코 싸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장을 볼 때마다 일부러 재래시장을 찾곤 합니다. 그런데 요즘 자녀가 슈퍼에서 알바를 하므로 시장 갈 일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. 그런데 그 슈퍼에서 나오는 음식이 많이 남아서 하나님 그것을 이웃과 나눌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. 하나님 감사합니다. 그 이웃이 또 그것을 즐거이 기쁨으로 받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아버지 이런 섬김의 기쁨 즐거움 그 무엇보다도 영생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 하나님 이 사랑이 제 가족에게 또 이 가족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축복을 나눠줄 수 있도록 흘려보낼 수 있도록 그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